분트 어이고 열파자 루시우 정면 2층 4분 맞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 3분인가 4분인가 메의 있다 와 메이 개피 메이 힐킷 먹었어요 어떻게 돌아야 되지? 메이 벽 빠지고 뚫으면 될 것 같아요 어 메이 죽었다 어 루시도 죽었다 라인 돌진 빠졌어요 라인 조져요 라인 무조 라인 잡아요 라인 피일 라인 피일 컷 나이스 이거를 매크리님하고 제니아타가 앞에 볼게요 에이 올라오고 해요 루시 피일 컷 나이스 카하 좋고요 아이 달달하네 던졌는데 헤드에 루시우 헤드에 구슬 꽂혔어 그 해외야타가 어어어 아파 죽겠다 아 어어 쎔진다 범울 내놓아 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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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참 빠졌구요 라인 8 범울 5 범울 8 9 18참 원숭이 짬프 초월이 있어요 석양 석양 정면 2층 석양 아직 안쌌어요 석양 안쌌어요 상대 초월도 빠졌어요 상대 초월도 빠진 원숭이 들어온 거 저거 조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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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좀 이속 좀 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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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어요 이동시켜야 하오 이거 상대 초월 없어요 원숭이 짬프 빠졌고요 아 잘못돈다 오케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매크리 라인 돌진 라인 개피 원숭이 보좌 원숭이 오른쪽 골목 메이 벽 빠졌고요 메이 보좌 메이 힙합 메이 힙합 메이 힙합 아이고 매크리 성강 빠졌고요 메이 스킬 없음 메이 벽 써요 조심 오케이 나이스 메이 다운 글씨 이리 잠깐 어 루슈 필 루슈 필 컷 랩크리 필 컷 고고고고고고 전진 전진 좋아요 지금 좋아요 라인 궁 썼어요 라인 궁 쓴 상대 라인 궁 썼어요 오케이 그럼 바로 죽이면 돼요 윈선 윈선 피반 윈선 피반 바로잡아요 바로잡아요 똥 정포 씻어 아 초월 없는데 상대 초월 막고 있는거 봐 개웃겨 안 뺄게요 싸울게요 저 힐러 없어요 홍 못하죠 이거 아 잘못쐈대 원숭이 점프 원숭이보죠 원숭이 개피 원숭이 다운 라인 라인 잡아요 라인 힐 나이스 메이 오른쪽 메이 오른쪽 메이 쉬프트 빠졌구요 메이 공 없어요 어 나이스 아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 오케이 하... 스크림할때 눈쟁이 있어 그럴걸요? 원숭이 빡치는거 있어요? 아이구 초월 쓸거 그냥 원숭이 보자 원숭이 힐 원숭이 힐 원생이 그냥 잡으면 된거 같은데? 하하하하 와아! 메이쒱! 메이쒱! 나이스! 라인 라인 라인! 하나님! 아.. 메이벽이 너무한데 이거? 어.. 저기 한명 개피다 맥크리타 열파트 빠졌구요 라인 망치 없으니까 왕치 있나? 아 없죠 라인 망치 없어요 라인 보좌 나이스! 자리아 보좌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구요 초월! 거의 다 찼어요 초월 찼어요 하물 자리아 궁 조심하시고 아 자리아 궁 안찼겠다 원숭이에서 자리아로 바꿨네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구요 자리아 에너지 많이 찼어요 라인 돌진! 상대 초월! 초월 쓸게요 석양! 석양 조심하세요 약간 뒤로 빠졌어 나오세요 어 나 죽는다 메이 피반! 제니타 오른쪽! 메이 궁! 와 진짜 아이스 스케이트장 엄청 넓다 자리아님 죽어요 아 저 힐컷 아 나와요 나왔어요 저 궁 쓰면 겐지랑 같이 연재하면 될거 같구요 예 아이고 겐지 궁 찼어요 저희 팀 저 방벽 방벽 그거 해주세요 방벽 작업해주세요 초월 50% 아 만명 넘어왔겠는데 상대가 자리아 궁 자리아 자리 시즈를 빠졌구요 상대 자리아 다운 라인 부조화 초월 96호 상대 제냐타 상대 제냐타 왼쪽 왼쪽 힐힐 있는데 힐힐 하네 제냐타 제냐타 다운 웨이궁 초월 라인 돌집 빠졌구요 라인 부조화 다운 루시우 아 초월 비빈다 석양 왼쪽 다운 나이스 제냐타 만져보는데 제냐타하고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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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메이 으하하하 어 라인 돌집 자리아 실드 다 빠졌어요 지바로 지바로 트레이서 루시우 다운 아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하 상대 메이가 잘하네 아 메이가 되게 잘하네 메이 벽이 궁을 써도 쓸모가 없네 메이 벽 하나로 궁을 카운터를 치니까 저건 바 아니었어 한 두세 번을 죽였을텐데 응 와 끝까지 와우 ㅋㅋ 참..참는 거 개쩔었다 파티 파티 인정 아 인정합니다 이거는 인내심을 진짜 크으으으으으 어 순위 올랐다 흐흫 졌는데 3인가 9인가 아 9구나 6등 올랐네 아 올랐다 순위 올랐다